복종훈련은 포함한다. 계획에 가르치는 거죠. 행하도록. 특정한 행동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주어진 신호에. 뭐로부터 해? 핸들러. 졸린사로부터 해. 복종훈련은 포함하는데 계획에 가르치는 거야. 행하도록. 특정한 행동을.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졸린사로부터 해. 이런 행동들은 애세의 성폭이죠. 이런 행동들은 가능할지 모르죠. 간단할지 모르죠. 뭐만큼. 아는데 주인의 옆에 앉는 것만큼 간단할지 모르고. 또 이런 행동은 복잡할지 모르죠. 뭐하는 것만큼. 리트리브. 가져오는 것만큼. 물을 가져오는 것만큼. 선택된 물을 가져오는 것만큼. 물이외. 다른이외. 그렇죠. 물을 다른이외. 철회한이외. 물을 철회한이외. 물을 철회한이외. 일련의 장애물이나 장애물이나 장애물. 방애물. 이거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장애물이나 방애물을. 네. 철회한이외. 다시 해볼게. 일련의 장애물이나 방애물을 다른이외. 선택된 물을 가져온 것과 같은 복잡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주인 옆에 앉는 간단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은. 네. 인시노드는 아마도 무엇일지 몰라. 언어적인거나 또는 비언어적인거나 또는 인툴의 조합일지 모르죠. 네. 초보 복정 훈련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가르치는 걸 포함하죠. 계획이 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반응도 가능한 응답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언어적인 명령이. 그리고 어컴페닝. 어컴페닝. 그의 수반하는. 수신호에. 네. 다시. 초보 복정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은 포함하는데 계획이 가르치는 걸 반응하도록. 언어적인 명령이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언어적 명령과 수반하는 수신호에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 뭐할 때. 개가 배울 때. 이 말하시는 단어가 모두에서 제거되는 거죠. 말로 안하는 거죠. 수신호에 반응하는 거지. 몇몇 조련사들은. 네. 소외이신 것 같죠. 모에서. 너무나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이 동물들. 그대 동물들을 너무나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개. 그래서 개가 반응하는데. 뭐에 반응하는 거야. 슬라이티스트. 가장 작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하는 거죠. 개 문의하면. 눈을 돌리는 거라든지. 또는 약간의 손가락의 구물이. 같은 것에도 반응하는 거죠. 이 신호들은 아마도 모을지 몰라. 감지될 수 없는 것인지 모이죠. 퍼셉트는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네. 퍼시티브가. 그렇죠. 인간의 듣는 사람에게는 감지되지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쉽게 포착될 수 있는데. 알아찰될 수 있는데. 모에서는 훈련되어진 개에 의해서는 완전히 알아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의 완전한 주의가. 소유격 관계된 주의가. 완전한 주의가. 집중되어지지. 모의 집중되어지지. 그 주인에게 집중되어지지. 사실 그의 주인에게 그의 완전한 집중이. 초점이 맞춰진. 그 훈련된 개의에서는 쉽게 피업될 수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는 인식될 수 없는 시험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